오, 박하가 내내구나. 신났네. 어머나. 아, 아침부터 컨디션 좋은 하연이. 아우, 그냥 노래도 하연이도 기분도 죽여줘요. 신났어, 신났어. 아유, 많이 컸다, 또. 많이 컸어. 아이고. 지지, 지지. 지금 입에 타야 넣고 싶은가 봐요. 지지. 뭐 빨고 씹고 뭐 깨물고 이런 게 이제 일이죠. 아유, 나 이거 가지고 들어와. 아, 고마워요, 오빠. 어이, 지지? 지지. 다 입에 넣었는데. 장난감 좀 넣고. 이. 또 못 집었어. 그렇지, 아. 이, 이게 그 이가 가려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지지, 배고파? 입이 강지여서 낮춰 입을 날려고 왔나 봐. 정답이다. 아빠 눈치 한번 슥 보고. 설마. 잃었다, 땡겼다. 아, 이게. 어머나, 이거. 아이고. 이거 뭐, 이거 뭐 접사라 그래야 되나. 이거 밀착 취재라 그래야 되나. 그 렌즈 맛이 뭐 있겠어? 아, 거기 맛은 또 다를 거야. 카메라 들고다. 지금 카메라 먹어, 카메라 먹어. 아, 배고픈다. 아, 뭔가 간지러워. 아빠랑 같이 하연이 간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하연이도 먹을 수 있는 바로 쿠키예요. 그래요? 분유 한번 넣어보세요. 네. 분유로 하면 맛있겠다. 분유로. 아, 아직 안 됐어. 위험해요, 하연 씨. 이걸 한번 넣겠어요? 이걸로 넣어주세요. 이걸로요? 네. 아우, 잘했어요. 콩가루도 넣고. 계란을 넣어야 되는데. 네. 아빠, 금방 가져올게요. 아빠, 계란 가져올게요. 네. 어, 불안한데. 아! 그렇지. 어? 순식간이었어. 어? 막수도 어떻게. 일단 압수. 어, 이거 재밌네. 아빠가. 아. 맛있는 쿠키를 아빠가 만들어줄 거예요. 목소리 놀랐어. 바나나를 넣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바나나를 조금 넣을게요. 네, 하준아. 어머? 이거 좀 가서 넣어주세요. 발레파킹. 이거 좀 가서 넣어주세요. 아, 이거 발레파킹 몇 대가 들어가나요? 심지어 불이 들어와요. 숟가락을 이렇게 이렇게 눌러. 네. 무슨 일 있었냐는 듯이. 아이고, 분유 맛도 보고. 맛있지, 뭐. 맛있지, 뭐. 만세, 만세, 맛있다. 하연아. 만세! 뭐야? 큰일 날 뻔했잖아요. 주차장이 됐어요, 아빠. 이거 봐봐. 분유차를 나왔는데 자동차가 나와. 자동차가 너무... 아이고. 아빠, 반죽을 좀 더 해봐야겠어요? 아이고, 얼떨결에 뺏겼어. 여기 분유가 있던 자리인데. 하연아. 내가 이거 가져다. 아이고, 착한 오빠. 이게 한번 본 맛이라 포기하기가 어려워요. 어디다 주려고? 엄마 이거 앞에 쏟아주는 거야? 그래, 차라리 저렇게 한 줌 가지고 노는 게 나아. 이거, 이거 쓰는 걸 봤어요, 아까. 와아. 아, 그래도 통 크네, 하연이가. 잘 맛있게 만들고 있어요? 응. 반죽이 됐어요. 아, 그? 네. 했어요? 네. 봤어요. 봤나요? 아빠, 괜찮아요? 왁스 살 돼도 괜찮아요. 그럼. 애기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이, 그럼요. 어차피 지금 난장판 됐잖아. 네. 가지고 놀라고 할까? 또? 응. 그래. 와, 아예 촉감 놀이 하라고. 아예 저 아예 긴장 매트가 있어서. 맞아요. 하연이한테 묻었다. 하연이랑 조금만 놀고 있어. 네. 조금만 놀아줘. 네.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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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대로 굽기만 하면 되는구나. 쉽다. 에어로에 계속 굽다니. 아, 리안아. 마음껏 먹어. 아유, 얼굴로 먹네. 아유, 맛있어. 맛있어. 어, 맛있구나. 리안아. 그치. 비누랑 또 다른 맛이지, 콩가루 맛. 놀아라, 놀아라. 재미있겠지. 하연이 인절미. 하얘서 찰떡에다가 인절미까지 묻혀놓은 거 같아. 아, 머리까지 갔어. 그렇지, 거기로 안 묻혔네. 맞네. 골고루 묻혔네. 이게 뭐야, 이게? 우리 인간 찹쌀떡 같다. 아, 정말 찹쌀떡 같다. 아, 씻어야지. 이리 와. 아유, 어차피 씻을 거야. 하연이 찹쌀떡이네. 찹쌀떡이네. 저기서 씻을게. 쿠키. 아유, 쿠키가 완성됐어요. 진짜 아빠가 만든 거야? 네. 맛있어? 어머나, 맛있나 보다. 맛있지? 너무 맛있어. 하연이도 먹을지 모르겠네. 먹으세요. 이거 먹은데. 아, 그래? 맛있어. 하연아, 맛이 어때? 하연아, 맛이 어때? 아유,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대답한다. 어, 너무 맛있어. 하연이 잘 먹는다. 하연아, 맛있어 어때? 맛있어. 말할 거 같아. 말할 거 같아. 아유, 너무 맛있어. 말하는 거 아니야, 이제? 하연아, 엄마? 엄마. 어? 엄마? 엄마. 야, 말 엄청 놀았다. 엄마? 응. 말하는 거 아니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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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